내일은 또 6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아르헨티나의 거의 최남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추운 곳에서 이불, 의상 챙겨가야 되겠죠 내일은 또 아침에 기상을 해야 하니 짐을 먼저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짐 정리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데 일단 캐리어들을 정리를 해야되겠지? 제주가 넌 할 수 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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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데 가니까 따뜻한 옷을 챙겨가는 게 맞는 건지? 아니면 그냥 시원한 옷 입고 갔다가 추운을 캐리어에서 꺼내서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될지 일로 와가지고 어? 어? 아 진짜 솔로 14분간 15분간 15분간 15분에 1분간 10분간 혹시라도 따뜻한 오색을 만들었대 스파이크 스파이크 짐 정리할 게 없네? 일단 따뜻한 걸 입고 가야 될지 그냥 챙겨만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게 다 정리가 됐다면 해야 되는 거 다 잡았다 거의 늦가을 정도 기운이라서 맨투만 이해 안 될 것 같고 바람막이 정도의 맨투만 이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다 싼 거 같은데 침은 다 싼 거 같은데 아 너무 피곤해 일단 아 일단 팩을 해야지 팩 팩 해야지 팩 지금 피부가 피부가 아주 난리에요 피부가 자 일단 저 팩을 하고 잠을 자더라도 아 찐으로 피곤하다 찐이야 찐 이건 진짜 피곤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수하고 올게요 이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하기면 뭐 자야지. 끝까지 다 끝났으니까 저런 대로 조금 있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 특히 여정이 있을 거고 이동도 있을 거니까 오늘은 푹 쉬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그럼 안녕. 저도 안녕. 진짜 잘 자요. 안녕.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.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. 오늘 바깥은요. 이런 날씨입니다. 평화롭죠? 너무 평화로운 아침인데 뭐랄까 아 여기도 금방 떠나게 되네요. 아쉬움은 있지만 어제 이과수 폭포에 가서 인생에 뭔가 겪어보지 못할 큰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오늘은 또 바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. 한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몇 시지? 한국은 지금 아침 뭐 일곱 시정 됐을려나? 아 아니지 여기가 일곱 시니까 한국은 저녁 일곱 시정 되겠구나. 여러분들은 피곤해서 조금 이제 몸이 노곤노곤해질 때겠죠?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차 온다. 차 온다. 차 온다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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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차 그래야지. 안 돼. 등치 크다고 그러면 안 돼. 업kę ж finish along captured 으어 어 전 세계 강아지 тебе 기본적으로 다 하는구나 이런거. 말 깜짝 당황 미네모 이뚤 이 하나 또 집시 그 chị 잘 많은 그냥 네 아이고 너 잡겠다 너 되게 크다 되게 크다 목걸이가 없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커 너무 커 아 귀여워 진짜 여기 개들이 진짜 많아요 일단 새로운 동네에 왔는데 어 분위기가 굉장히 아담하고 어 조그만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조그만 강아지도 있네 어 약간 찡코네 아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는 어디 갔어 묶어두고 어디 갔대 아 아 아 한국말 알아듣나? 못 알아듣나? 앉아 기다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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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스페인이시로 뭐예요? 뭐였지 아까? 빠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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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뭐야? 까먹었어 빠떼 맞네 빠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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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넌 이거만 보고 있구나 한 번 연습했잖아 자 뽑았다 아 얘는 한 한 달 걸리겠다 잠만 자 소시지 어디 있는지 맞추기 한번 가자 어디 있는지 맞추기 자 자 자 자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후잇 어디 있어 맞춰봐 어디 있어 맞춰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야 오 오 역시 좋아 저기 오 역시 개코가 진짜 개코구나 다시 한 번 갈게 어디 있어 야 바보야 여기도 있었어 이게 더 커 멍투아 아 응 응 가자 아 자 이게 바보는 아니다 응 응 응 응 응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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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들어가 자고 있어 자고 있어 뭐 나 귀엽다 너 귀엽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얘는 진짜 많다 너 이름이 뭐니? 너 뭐 숨겨놓은 거야? 음식 찾는 건가? 또 조심해 뭔데요? 못 찾아 너 너 뭐 찾아? 얘 배고픈가 보다 얘 종류가 뭐야? 너부리과 쌍으로 오네 또 이번에? 귀여워 귀여워 둘이 같이 다녀 색깔이 다르다 사람한테 유혈감이 전혀 없어 사람을 안 무서워 국물의 왕국인데?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응 장난치는 것 같아 귀여워 꼬리에 약간 커스텀이 있는데? 응 이거 그거 또 사? 이거 맞힌다 거의 먹으면 땅에 넣어 무슨 맛을 봐 아니야 상대할 거 아니야 뭐 몰라 진짜? 아 하나도 몰라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 나를 위한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